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시면 드림 스케치계 맛있는 튀김 우동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12월 13일 이번 시즌에도 스타트업 100이 나왔습니다 3920원에 구입 가능하며 스킨 세트와 600버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킨 세트를 살펴볼까요? 먼저 미나 박 스킨입니다 오 스킨 이름만 보면 한국인 스킨인 것 같네요 사랑해요 에픽 한국 있지 말아줘 머리 부분은 분홍색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검은색 헤어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의상은 검은색 가죽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있네요 목 부분에 하트 초커랑 헤어밴드 때문에 귀엽게 느껴지는 스킨이기도 하면서 팔찌나 신발 그리고 새사슬 악세사리 때문에 날카롭게 느껴지는 스킨이기도 하네요 등장 신고는 검정 가죽 하트로 하트 모양의 가죽 가방에 악마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날개 끝에 분홍색 하트가 달린 게 이쁘네요 마지막으로 가시 놓친 도끼 수확 도구입니다 거칠고 묵직하게 생긴 도끼입니다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그럼 스타트팩 스킨을 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야 이름만 한국인인 것 같은데 한국적 요소가 없어 약간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고스룰이라고 하나요 약간 고런 느낌인데 왜 한국인일까 한국인이 코스프레 많이 하나 암아기가 왜 이렇게 많아 부담스럽게 자제 어느정도 모았는데 맞다 그거 오늘 업데이트 있었는데 상향 됐나 바위 오 바위 상향 됐다 진짜 잘 들어온다 오오 갓팩치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지금 나의 용서ூ 아 고소하고 고소하고 아 쟤 먼저 때릴걸 오우야 아 잠깐만 내 벽이 아니었구나 아 계단이라도 지을걸 야 가야 오고 싶은데 충전 오래 걸릴텐데 충전 오래 걸릴텐데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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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다 실수했다 아 나 자꾸 헷갈렸어 버튼이 아 아 아 아 잘 가셨군 야 잘 도망친다 쟤 없다 망치 야 어디로 갔어 아주 그냥 망치 파레이드구먼 오케이 와 서로 눈치 보는 거 진짜 미쳤다 여덟 명 살아남아 있어 미쳐버리겠어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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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